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녀를 바라볼 때면 난 마치 지옥을 걷고 있는 기분 그 치마 자락에 붙들린 내 눈길 이런 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그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모르 싶어 단 한 번만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줘 너를 사로잡고 있는 한 바다 신을 향한 내 눈을 가리는가 너로 인해 눈을 뜬 욕망에 갇혀 저 하늘을 더 바라볼 수 없도록 언제의 숙명을 안고 사는 그녀 그녀를 향한 욕망은 죄 아닌가 이 천하고 더러운 한 여자의 등에 인류의 십자가가 놓여있는 듯 온 노트를 담모 단 한 번만 그녀를 나의 요시되게 해주오 에스베랄라 아름다운 도시 파리 천능한 신의 시대 내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술가 새 각각의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덜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이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떠나는 나를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덜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덜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덜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덜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덜 위에 그들의 역사 다가